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가난복윤자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치 나쁜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면역력이 떨어지면 병에 탁 걸리는 것처럼 사람을 가난하게 만드는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잠재적으로 가난해질 수 있는 사람을 가난복윤자라고 합니다. 나이 들어 갖게 되는 이런저런 심각한 병들의 대부분이 우리들의 잘못된 생활습관에서 비롯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가난도 상당 부분 잘못된 생활습관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가난을 불러오는 잘못된 생활습관을 지니고 사는 사람이 바로 가난복윤자인 거죠. 그래서 부의 시작이라는 책을 보면 가난은 생활습관의 질병이다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가난을 불러오는 바이러스에 대한 양성 반응이 나올지 음성 반응이 나올지 그 결과가 궁금하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난은 물질적 결핍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부자는 반대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상태를 말하는 거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원인을 여러 곳에서 찾습니다. 흙수저 논란처럼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이 없다라든지 좋은 학교를 나오지 못했다든지 많이 배우지 못해 가방끈이 짧아서라든지 좋은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라든지 지독히도 운이 없어서 또는 나쁜 사기꾼을 만나서 하여간 가난의 탓을 이렇게 나 아닌 다른 것에 돌릴 수 있겠지만 진짜 이유는 우리가 가난 복윤자일 수도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몸사리지 않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풍요롭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혹시 나쁜 생활 습관 때문은 아닌지 하나하나 살펴볼 일이겠습니다. 가난을 불러오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한방을 노린다 평생 동안 알뜰살뜰 검소하게 살아온 분들이 말년에 한방을 노렸다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면 남은 인생은 그야말로 지옥도 따로 없게 되죠.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이 뭐냐면 사기꾼들은 피해자의 돈을 보고 타겟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그 돈을 바라는 욕망을 보고 덤벼든다는 점입니다. 돈을 쉽게 벌겠다는 욕망이 강하면 지금 갖고 있는 돈이 없더라도 어디에서건 분명히 구해올 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사기꾼들은 나이 든 사람들의 그 약한 고리를 건드는 것으로 마음을 뒤흔듭니다. 아휴 아버님 이번에 투자하시면 남은 여생 돈 걱정 없이 편하게 지내시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자녀분들에게도 필요할 때 목돈 척척 보태주실 수 있습니다. 아휴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게 흔치 않아요. 놓치시면 분명하게 후회하십니다. 크게 한번 벌어볼 수 있다고 욕망을 들쑤시는 사람이 있다면 오랜 친구이든 자식이든 친척이든 귀를 닫고 멀리해야 합니다. 가난을 불러오는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 비만도가 높다. 오사카대학 사회연구소의 연구팀이 2005년에 설문조사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빚과 비만도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빚이 있는 그룹에서는 남녀 모두 비만도가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연구를 진행한 담당 교수의 말에 의하면 비만은 경제학적으로 보자면 빚 그 자체다. 그렇기 때문에 비만은 건강을 챙기는 것보다 먹는 재미를 우선하는 습관 때문에 짊어진 건강상의 빚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만도가 높은 사람들의 특성 중에 눈에 띄는 것은 바로 뒤로 미루는 성격이 있다는 겁니다. 당장 편한 것, 좋은 것, 입맛을 충족시키는 것, 즐거운 것을 앞세우다 보니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임에도 힘들고 불편을 주는 것은 뒤로 미루는 습관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성향이 몸도 망가뜨리고 가난도 불러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마른 비만도 있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중요한 일을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난을 불러오는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 월급에 취해 산다. 힘든 직장 생활 때문에 입에 욕을 달고 살면서도 때려치지 못하는 것은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그놈의 월급 때문입니다. 그것 받는 맛에 취해 온갖 더러운 꼴을 경험하면서도 참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문제 중에 제일 큰 문제는 이제 나이까지 들어서 퇴출이 눈앞에 보이고 고용 불안에 시달리면서도 이 맛에 취해서 나는 그래도 괜찮겠지 이번에도 무사히 넘어가겠지 혼자서 주수를 되뇌이기만 할 뿐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사는 전쟁터고 회사 밖은 지옥이라는 말이 있는데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안전한 더구나 매달 약속된 날짜에 꼬박꼬박 돈이 나오는 회사에서 밀어낼 때까지 그만두지 않고 딱 붙어있는 게 최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붙어있지만 말고 그러는 동안에 코앞으로 다가온 회사 밖의 지옥 생활을 대비할 준비를 해야 하는데 직장생활에 취해버린 몸이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은퇴할 즈음에 가장 무섭고 무책임한 말은 아유 어떻게든 되겠지 산잎에 거미줄 치겠어? 이런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난을 불러오는 사람들의 특징 네 번째 중동구매를 한다 TV로 홈쇼핑을 보고 있다가 몇 개 남지 않았다 대폭적인 활인이다 이번 기회 놓치면 다음은 없다 뭐 이런 식의 자극적인 호스트의 말에 벌떡 일어나 저 물건을 사야 될 구시를 기어코 짜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안에서 그 이유를 찾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아들딸 그것도 아니면 손자, 손녀들이 좋아할 거라며 기어이 사고 맙니다. 그렇게 산 물건 건네줘봐야 좋아들 하나요? 제발 이런 거 사지 말라고 타박받지만 다음에 또 삽니다. 그 물건이 애시당초 자식들이나 손자, 손녀를 위한 물건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충동구매인 거죠. 50% 폭탄 세일 특가 이벤트 파격 세일 반값 무이자 할부 원플러스 원 이런 광고 문구에 유독 마음이 흔들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집에 가보면 이런저런 물건은 많지만 제대로 된 쓸만한 물건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가난을 불러오는 사람들의 특징 다섯 번째, 마지막 시간이 없다. 아주 바쁘신 분들이죠. 우리 주변에 현실을 비추는 역설적인 조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백수가 과로사한다 뭐 이런 말처럼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쉴 틈이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난을 떠올리면 나태하고 게을러서 가난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만 사실 가난한 사람은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바쁘게 살아온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안타까운 거죠. 회사 생활이 또는 사업이 너무 바쁘다는 사람들은 운동할 틈도 없고 책 읽을 시간도 없고 자기 개발할 시간도 없고 자녀들과 놀아줄 시간도 없고 가정을 돌봐줄 시간도 없습니다. 퇴직이 불과 1, 2년 앞으로 다가왔고 회사를 나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런 계획이 없어 막막하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안해서 잠도 잘 못 잘 정도랍니다. 아휴,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래서 남은 1, 2년 동안 퇴근 이후 시간이나 주말을 이용해서 은퇴 이후 하고 싶은 일을 배워본다든가 직접 체험해보라 조언을 해주었더니 돌아오는 대답은 회사일이 너무 바빠서 시간이 나질 않는다는 겁니다. 아이고, 한심할 노릇이죠. 그러면 걱정이나 하지 말던가 말입니다. 그렇게 바쁜 게 자랑인 줄 아는 분들이 계세요. 바쁘다는 것은 이제 잘 살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시간 관리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라 말씀드리고 싶네요. 바쁘기만 하면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나쁜 생활 습관은 우리에게 대사 증후군과 같이 완치하기 어려운 병을 불러옵니다. 마찬가지로 나쁜 습관은 우리를 점점 더 가난하게 만듭니다. 나이 들어서 가난해지지 않으려면 한 방에 크게 벌어보겠다는 욕망을 버리고 중요한 일을 미루지 말고 꼬박꼬박 월급 받는 맛에 취하지 말고 충동 구매하지 말고 시간 관리 잘 하면서 살아야 할 일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풍요로운 인생 후반전을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